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주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와 관련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오는 8월 22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시민토론회,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 이번 시민토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.